안녕하세요. 저희는 착륙축전해온 나랑 지훈입니다. 지금 바로 체험하러 가실까요? 나랑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많아서 탕후로도 맛있겠고 빵도 맛있겠고 솜사탕도 맛있겠고 밥도 맛있겠고 안녕하세요. 뭐 먹고 싶어요? 전 떡꼬치. 나도. 똑같은 거. 나 나 먹자 하나씩. 나 수떡수떡 먹을게. 수떡수떡 하나 떡꼬치 하나? 어. 전 수떡수떡 하나 떡꼬치 하나 둘게. 여기가 보건안전학과에서 사시는 부스인데 보건안전학과 영식이네. 영식이네. 누구 이름일까요? 학과장. 아 영식이네가 학과장. 성함이시군요. 컴퓨터 학부로 한번 가볼까요? 저긴 뭐가 있는지? 좋아 좋아. 우와 맛있겠다. 나랑 밥을 못 먹어서 많이 예민해요. 그래서 떡꼬치 먼저 먹고 한번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걸? 손에 쥐고 돌아다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입 먹어볼까? 생각보다 매워요. 어 생각보다 맵다. 매워? 네. 생각보다 매워요. 매운 거 잘 먹어요? 음. 맵죠? 매운 거 잘 먹어요. 그럼 저희 어떤 걸 먹을 거죠? 음. 블루베리빙수, 망고빙수, 초코빙수가 있는데 저희는 초코빙수, 블루베리, 초코? 초코로 하시죠. 초코로. 여기는 이제 티키타카라고 아마 도아리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쨔쨔. 초코 맛있겠다. 초코 duties. 으으으으으! 이거 맛있어요? 말콤해요. 알아요. 뭐야. 참네. 김순이 거 차갑겠죠? 맛있다. 우와, 뭐한다. 오상품 받아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그냥 바로 뽑을 수 있다. 두구두구두구. 마우스페. 오오오오오. 전신이 이거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아, 마우스가 아니라 마우스페. 저는 전신 하나 남았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옆에 몇만의 수령료라고 해주시고, 가져가세요. 피는 회사 옆에서 신고와 함께 tard if she was late. 어머니는 디디가 태평 Breathers & 마우스wl방 operations. 그래서 앉았습니다. 안내 말씀 좀 하시면 되겠군요. 이 오늘 할래요. 카메라맨이에요. 안녕하세요. 카메라맨입니다. 하루종일 카메라가 잘하고 왔는데 재밌네요. 라인업! 라인업 공연하겠어요. 다시 뵙게불닭소. 이 오늘 중간에 너무 즐거워요. 안녕! اد 그린나서 사타 아주 남바부로 우린 남차 저희 유인한 게 팡팡 아니에요